이해찬의 20년 직권론 민주당 장기 직권론 그 자신감의 원천은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죠 그 영감님이 그냥 헛소리를 해보는 것은 아니니까 계산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찬의 자신감은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고 예찬의 자신감이라는 것은 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선거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비슷하게 선거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선거결과는 바로 후보 사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에 의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이라는 것은 참관인이 100만이 들어가든 200만이 들어가든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전산을 조정하기 때문에 전산을 조정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선거결과를 소위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큼 표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여러 번의 그런 공직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유해찬 씨가 자신감 있게 20년 장기 집권론을 외칠 수가 있었고 50년 장기 집권론을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천모를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어쨌든 사전투표를 통해 가지고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최고위층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압승하고 난 이후에 당대표에 취임하기 전후를 해 가지고 유해찬 씨가 20년 민주당 장기 집권론 50년 장기 집권론 이런 것을 외친 것은 절대 허언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아주 뒷배경이 막강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세력이 상당히 견고하고 철옹성하고 난공불락의 성벽처럼 그렇게 강하게 대한민국 사회의 또아리를 털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를 확인하게 된 계기는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 윤석열 정부와에서 치러진 처음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한 달 정도의 실시된 소위 지금 선관위의 사무총장 장관급의 가장 수장인 박찬진 씨 박찬진 씨가 2월 1일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지 않습니까 사무총장이 그만두었기 때문에 사무총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형으로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한 사람이 지금 장관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찬진 씨지 않습니까 전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전남 광주시 출생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그다음에 선거정책실장 기획실장 사무차장 사무총장까지 올라간 입지진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2월 1일 지방선거를 다 진두지휘했지 않습니까 그 최종 결과가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의 선거 데이터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국힘당의 후보로부터 표를 빼앗아 가지고 누구한테 밀어줬습니까 더불어민주당한테 밀어준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게 그 결과지 않습니까 푸른색이 플러스값 전국의 시도입니다 지방선거의 시도지사 17개 광역시 특별시 도지사 여러분 선거결과입니다 이런 선거를 저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미친 선거결과다 이렇게 부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몇 프로까지 여러분들 맥시멈이 나옵니까 플러스 10%까지 나옵니다 국힘당은 몇 프로까지 나옵니까 마이너스 10%까지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특수지역인 선거와 관련해서 전라남도 14번 13번 전라북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5번 광주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뭐죠 좌우대칭 관계입니다 서울에서는 국힘당 후보로부터 8.7%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함께 플러스 8.3% 대해준 겁니다 표 이동이 얼마나 됐다는 겁니까 8.3% 플러스 8.7%인 거죠 16% 정도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6% 정도 표가 이동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미친 결과를 언제 하는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첫 번째 공직선거가 여러분이 지금 보시게 있는 이거는 시도지사 17개 시도지사 선거 결과지만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똑같고 교육감 선거 똑같은 겁니다 모든 선거를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표를 만든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국힘당 후보한테서 빼앗아 가지고 그대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그냥 싹싹 밀어준 겁니다 이게 누구 하에서 이르면 이런 겁니까 선관위에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찬신치 지도 하에서 이루어진 요리를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으로 다 승진했습니다 저는 이제 화내는 것도 이제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고 이렇게 선거를 다 만드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된 선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표를 빼앗겼는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를 빼앗긴 겁니다 전국에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까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는 얼마를 먹었습니까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2%입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서 이렇게 표를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맥시마으로 따지면 12% 11% 더하면 최대 얼마를 훔친 겁니까 23%까지 표가 이동한 겁니다 그게 심상정까지 더하게 되면 뭡니까 더 넘겠죠 지방선거를 조작을 하고 3구 대통령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전국 결과입니다 전라남도 하고 전라북도 하고 여러분들 광주광역시 5번 13번 14번만 좀 잡고 모든 경우가 좌우대칭의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4.15 총선을 화끈하게 표를 뭡니까 가져갔죠 미래통합당이 16%까지 빼앗긴 겁니다 마이너스 16 더불어민주당이 플러스 17입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도 대한민국의 버컬리 하버드 예일 프린스톤에서 통계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을 건데 다 입 다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나는 망했다고 보는 겁니다 나라가 이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불의를 보게 되면 분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불의를 분노하는 것은 넘어가지고 다음에 자식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생각하는 것은 짐승하고 인간이 다른 겁니다 이런 일들이 나와도 다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대법관은 깔아뭉개고 인천연설에서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이례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발생할 수 있으며 왜냐하면 그 다음에 치료진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이례적으로 격차가 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4.15 총선의 이런 선거 데이터는 문제가 없다 득수상고를 나오고 성중관대학교에서 입지전의 인물을 두는 조재현 서울법대를 나온 천대엽 고대법대를 나온 이동헌 세 사람이 내린 판결문 아닙니까 다 뭡니까 나라가 골로 가는데 아무도 의인이 없는 겁니다 소돔과 이런 고무라이 통경 나오는 것하고 똑같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줄게 의인이 없는 겁니다 다 돈 되면 그냥 오케이인 겁니다 돈 되면 정간예후받고 수십억도 받을 수 있으면 땡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더라도 골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저는 다르게 봅니다 선거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가 어떻게 지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뭐죠 그냥 권력을 한 4 5년간 대통령 놀이하도록 빌려준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실수해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2018년 지방선거에 전국의 여러분 15군데 구청장 시장 군수 선거 결과입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11 전라북도 12 전라남도 그 다음 뭐죠 4번 광주 광역시 빼고 나면 완전히 좌우대칭입니다 한쪽에서 표를 빼앗아가 한쪽에 표를 쓰셔 넣어준 겁니다 같은 수만큼 그 표가 안 나지 않습니까 10표 빼앗아가 10표 대해주면 표가 안 나잖아요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니까 제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다 만든 겁니다 어떻게 뭡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가 15%까지 납니까 마이너스 15%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6%까지 나는 겁니다 이런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모든 공직선거를 다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입니다 시작된 거죠 2017년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당선된 이 선거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넘겨준 거죠 이거는 전산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확률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2년도 총선 2022년도 대통령선거 그 다음 2022년도 지방선거 다 이렇게 뭡니까 선거 결과를 모두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 이름이 이해찬 씨 입에서 20년 직권론이고 5년 검색한다 윤석열이 함께 그냥 산소 마스크 잠시 붙여준 건데 그거 떼고 나면 그 다음 우리가 가져오고 나면 그냥 우리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속내를 이번에 뭐 해고록인가 아니면 자서진인가 발표하면서 그냥 속내를 잠시 드러낸 거죠 선거 결과를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다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 결과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분노 안 합니다 식차청들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항의 안 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여러분 교수들이 해외 그 유수의 대학에서 그 많은 공부들 했지만 자신들의 노후와 자기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선거가 장악된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들 본격화 되는데도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대법관 검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신임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꿈쩍 달살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뭐 한동훈이가 어떻게 할 거다 한동훈이가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중심제 사회 속에서 대통령이 뭐죠 근본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데 무슨 한동훈이가 뭘 하겠습니까 또 병호라는 사람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의 사무총장 유병호 씨 저는 공병호고 이름이 비슷해서 참 좋네요 유병호 씨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늘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천상정치검사 같다 불리한 것은 안 하고 자기한테 남는 것은 뭡니까 열의를 제쳐놓고 뭐죠 없는 제도 만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방에 쳐넣지 않습니까 내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보죠 윤석열 대통령 왜 침묵하는 겁니까 이 중차대한 일을 지금 국정과제 가운데서 이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 침묵하는 것 같습니까 왜 침묵할 것 같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작공화국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현재는 스테이지가 조작공화국이지만 다음은 체제가 바뀔 거다 그 체제가 바뀌니까 체제가 바뀐다는 이야기는 국민들 알안고 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검수완박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거 봤지 않습니까 노후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조그만 집이 여러분들 한두 채 정도 더 마련해 가지고 월세를 받아가 살아갈 사람들한테 다가구를 해가지고 중과시를 부과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어려움에 빠뜨렸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무슨 정권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채권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내 같은 사람이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겠냐 이야기죠 내가 주식을 하겠습니까 채권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보통의 뭐죠 60대 70대 분들이 한 것이 작은 집을 몇 채 사가지고 60만 원 70만 원 그렇게 받아가지고 안정적으로 꾸려온 거 아닙니까 그걸 다가구 주택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중과시를 때렸지 않습니까 집값을 천정부주로 올려놓고 그래 지금 뭐 전체 대출 받았던 사람들 다 지금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탈원전 수십 년에 걸쳐서 축적된 기술을 5년 동안 완전히 뭡니까 그냥 망칠 자켓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태양강 때문에 여러분들 해먹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재 왜 합니까 선거부정 왜 합니까 무슨 뭐 근사한 이유를 들이대겠죠 나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우리끼리 해먹는 거 우리끼리 해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권력을 왜 올해 이름 연장시키려고 합니까 우리끼리 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딴 사람 안 끼워주고 구청장 다 갔던 동양사람들을 밀어넣으면 뭡니까 거기에 나오는 모든 예산 집행을 통해가지고 뭐죠 형님 아우해서 밀어주고 밀어부고 이렇게 해서 서로서 뭡니까 이런들 저런들 얽혀가지고 뭡니까 해먹는 거죠 나라에 골로 가든 말든 그게 조선조 말기였고 구한 말이었지 않습니까 민족의 섭성이라는 것은 참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침묵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이 침묵하는지 나는 지피는 점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도 뭐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단도직격적으로 이야기하면 2012년도에 통진당의 여러분들 당내 경선에서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을 다 삼킨 겁니다 공직선거는 물론이고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당내 경선이 그렇게 저는 투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힘당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여러분들 뭐죠 김재원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덮었지 않습니까 썩어도 이만저만 썩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정말 사회로 총선에 관한 진실성을 규명하는 그런 과정에서 과외의 소득이 하나 있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썩어 빠진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참 귀한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출명합니까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인데 다 알고 있으면 침묵하면 침묵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거죠 불가피한 이유를 다음에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선거 4기 문제 선거 부정 문제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어떤 세상이 펼쳐진 것과 관련해가지고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진짜 나중에 참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